자 이제 오늘은 정추라는 분이 쓴 글을 한번 보지요 1418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1430년쯤 40년쯤 그때 쓰셨다고 보면 되겠지요 관물제장이에요 이거는 당신이 거쳐하는 집 이름이 관물제예요 관물제는 주역의 관계에서 따신 거예요 여기 물자는 사물 물자인데 나 아닌 모든 사물을 다 물로 봤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물이에요 물해 본정하니 각득기정이라 물해 본정이라 이거죠 여기 해자는 감탄사예요 자 물체요 어떻게 보면 삼나만상에 있는 모든 물체요 본정 본래는 정적인 거였다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득기정이라 각기 그 발음을 얻었다 여기 각득기정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각득기소라는 말이 있어요 각득기소가 뭐예요 사람 사람마다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달라요 그 사람이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 위치에 놓이는 것을 각득기소라고 해요 각기 그 곳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각득기정이에요 모든 물체가 어그러진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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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라 내 상요경이라 유아 유아예요 여기 앞에는 말미암을 유자고 뒤에 있는 유자는 둘류자로 해석하세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것을 두게 내면서부터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이런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내 것이라 이렇게 거기다 마음을 씻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혼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상요경이라 서로 요경이라는 것은 이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요자는 이게 뜻이 많기도 하지만 어지럽힐 요 꺾일 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지럽혀진다는 뜻이고 경자도 대개경자긴 하지만 요경이라는 두 글자가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가해서 말하면 일체의 신주예요 나를 두면서부터 세상이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동이안하니 침지활성이라 이 세상은 그런데 즉자는 나아갈 즉자예요 즉동이안 그 물체에 나가서 그 동하는 데 아까 아빠는 거기 고요정자가 있었지 첫 줄에 동정으로 볼 때 즉동이안 동하는 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에 나가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으니 침지활성이라 그분을 성인이라고 한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인은 외물에 내 밖에 있는 물체의 무력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나를 너머로써 내 것이라는 소유 욕심을 너머로써 혼란해지는데 그 반면에 성인은 동이 아니다 기능 비타라 진물지성이라 기능 비타 극이자 능할능자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타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진물지성이라 물체의 본성을 물체의 본성을 다 알아서 물체의 본성대로 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맹자의 진심장 우리 맹자의 진심장 배우셨지요 마음을 다한다 그건 뭐예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는 각각 그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발현되게끔 다 써지는 것이 진심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처럼 진물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격물유도하니 고시천명이라 이 격자도 대학에 보면 격물치지라는 공부가 있어요 그럴 때 격물이에요 이 격물치지가 뭐예요 격물은 이 격자가 군격할 격 연구할 격 공부할 격자예요 물은 사물의 이치예요 사물의 이치를 다 공부하는데 방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고시천명이라 참 정말 어려워요 고시천명이라는 말은 시자는 이시자예요 이시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천명 중앙에 보면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사람한테 성품을 부여해 준 거 있어요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생길 때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늘이 다 다 그 역할을 줬다 이거예요 그 하늘이 명예해 준 그것을 곧자는 돌아볼 곧자인데 눈독 들이는 거예요 늘상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고시천명이라 해야지 그럼 궁금한 게 또 있잖아요 천명 유하오 천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천명이 뭐예요 백매 백매 행 이로다 매화 중에는 백매도 있고 홍매화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행자는 살부 행자인데 붉은 살부예요 이게 뭐예요 흰 매화와 붉은 살구로다 이게 뭘 상징하는 말일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물건 물건마다 속성이 다르다는 거 그게 바로 천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사람마다 명이 다르지요 동물 식물 다 명이 달라요 그쵸 식물은 하늘이 명예지기를 너는 꼼짝 말고 그 자리에서만 자라라 이게 식물이고 그쵸 동물은 뭐예요 머리를 하늘로 들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눕혀서 다니게 만드는 게 동물인 거 그쵸 그게 바로 이 천명이 과연 무엇이냐 천명은 물체마다 부여해준 성품을 천명이라고 하자 알가지 그 예로는 백매화는 어째 너는 흰 꽃이냐라고 묻지 말고 아 너는 흰 것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바꿔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명을 거역하다 보니까 소한테 소는 조식동물인데 짐승의 뼈를 먹여서 우리가 그런 재앙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천명을 거역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러면 인간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욱제라 부자여 이렇게 읽습니다 욱제라 부자여 여기 욱자는 빛날 욱자로 해석할게요 훌륭하기도 하구나 부자여 부자는 누구예요 공자님을 부자라고 그래요 공부자님 순역풀이시니 순역풀이시니 콩자님은 어느 분이에요 아까 성인이 됐잖아요 순역풀이시니 순역풀이시니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실사 옆에 둔자잖아요 실에 물을 들이는데 다른 색깔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이 순이에요 그렇죠 순백색 물 켤 때 순자예요 순역풀이시니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침이 없이 순수함 그 자체 그게 바로 천도를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시는 성인의 진면목이에요 물 지우지 아니 피우신이고다 저런 모든 삼나만상인 물체는 치우지 그쳐야 할 자리에 그친다 이거 나와 배우셨지요 그 순임금은 기대의 신자에 갖고 나왔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효도의 극처에 그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셨고 신하디 입장에서 신하의 도리를 다했고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지여지선이에요 대학에 나온 지여지선이에요 지여지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걸 원으로 볼 때 여기는 선의 극처고 여기는 악의 극처라고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딱 선의 극처에 가서 딱 그친 것이 지여지선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뜨면 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 지우지라는 것은 모든 물체에 있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를 하늘이 준 것이라 해서 천명이라 했다 그 천명을 다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 천명이 그쳐야 할 자리에 딱 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 지우지 어려운 글이요 그러니 비 오시는 거다 그렇지만 삼라만상에는 모든 물체의 이치는 어디 들어있다? 내 몸에 있다 이거요 이 공부는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 맹자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몸 속에 있어요 내 몸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싶은가? 그럼 내 마음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어요 맹자에 그죠? 진심장이 있어요 이게 전체 해석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지요 너무 어려웠죠? 물해 본정하니 각득 기정이라 저런 물체들이여 본래는 고요할 정자 고요했으니 각득 기정이라 그 고요한 자리에서 각기 그 발음을 얻었도다 유아 유아라 내상 요경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두기 때문에 서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즉동이 아늘 진디왈 성이라 그런데 본래는 정이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움직이는 그 자리에 나가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이 편안하게 지내신 분이 있으니 그분을 성인이라고 일컫는다 기능 비타라 진불지성이니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물체의 본성을 다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니 경물 유도하니 고시 천명이라 저 물체의 이치를 연구하고 따져보는 것에 도가 있으니 방법이 있으니 고시 천명이라 늘상 하늘이 명예해 주신 천명이 무엇인지 그 물체물체마다 부여해진 그 천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천명 유하오 백매 홍행이로다 천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얀 명하에는 하얀 꽃이 피고 그죠? 붉은 살구에는 살구는 붉게 있고 크게 천명이다 이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다할 때 사람이고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옥제라 부자여 훌륭하시기도 하도다 공자님이시여 순역불이시니 순수해서 아주 순전해서 순전이라는 말을 쓰겠죠? 운전전자를 써서 순전하셔서 그치지 않으셨으니 물 치우지라 피우시는 거다 모든 물체가 그쳐야 할 자리에 그치게 하셨으니 그 출발성은 바로 어디다? 내 몸에 다 갖춰져 있도다 이거 가만히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약간 뜯어보세요 뭐예요? 내가 사물을 대할 때 나를 거기에 두지 말아라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을 둘 때 아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름다운 걸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름다우니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욕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유아유아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해 분정하여 각득히 정이로니 유아유아라 내 상유경이로다 즉도 위안하니 진지활성이라 기능피탈아 진 물지성이시니 경물교도 아닌 고시 천명이로다 천명유하오 백매홍행이라 옥제 부자여 순녁풀이시니 물지우지 피우신으로다 보자 아멘